구독과 좋아요 알람이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꽃돼지 돌산 갓김치를 드려요.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쟁반짜장 옆에는 친구예요. 친구가 오늘 퇴원해서 오늘 친구가 오늘 퇴원 기념으로 같이 쟁반짜장 4인분을 맛있겠지. 내 친구가 몸이 많이 안좋아 그래서 많이 못먹거든. 근데 많이 먹게 생겼지. 깍두기 어제 다 온거야. 맛있겠지. 내가 먹고 솔직하게 얘기할게. 일어서서 해야겠다. 먹어 동순아. 일어서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. 응. 많이 먹어. 먹어. 편하게 먹어. 깍두기 부탁. 괜찮아? 맛있지. 제일 사랑하는 거. down. 웃음. 땅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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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면 됩니다 갑자기 하나도 안 믿고 맛있다 맛있어 와 깜짝 놀랄게 새우도 있네 응? 응 새우 으음 오진다 짜면도 맛있는데 깍두잎도 맛있는데 응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조금만 더 먹을까? 응 먹어 응 잘 안 먹어?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돼? 응? 응 치킨 틀어줄거야 응? 치킨 치킨? 응 치킨도 좋지 으음 맛있지? 와 새우 다 먹을만큼만 했다 응 응 응 응 근데 친구가 뽀로로보다 잘 어울려야 된대? 나 예전에 고기 먹을 때 잘생겼지 했잖아 응 요거를 하다 먹어갖고 조용히 이러고 아, 고기 먹을 때? 댓글 봤는데 와, 여기가 그렇게 많더라. 깍두기는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이 팔이랑 깍두기.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. 고기다. 여러분. 친구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지? 아우디 자동차 정비원이야. 폭스바겐, 폭스바겐. 아, 폭스바겐이요? 아, 폭스바겐이었어? 근데 뭐 같은 계열사니까 상관없어. 아, 같은 계열사. 맞잖아, 같은 계열사. 근데 아우디 자동차는 못 고쳐가야 돼. 아, 아우디 자동차는 왜? 아직 뭐 해본 게 없어가지고. 라이닝은 갈 줄 알지. 친구가 천천히 먹어. 응, 아니, 됐어가지고. 어? 천천히, 어. 아니, 너 거 맨날 영상 보면 맨날 왜 이렇게 빨리 먹지 그랬는데 어, 그러니까 천천히 먹... 깍두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아, 두둘이 먹어. 친구, 더 줄까? 응, 응, 아. 많이, 많이 먹구나. 어, 어. 한, 6인분 시킬 거 그랬어. 아니, 괜찮아? 아니, 괜찮아? 아직 한, 몇 프로 찼어, 배? 한 30프로? 30, 아. 나 이거 아예 못 먹어가지고 최근에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응. 태연하고 처음 먹어, 그지? 응. 야, 이거 먹고 치킨, 치킨도 사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치킨 뭐 사줄까? BBQ 뭐? 난 치킨은 다 잘 먹어. 다 잘 먹어? 응. 못 먹는 게 없을 것 같아. 해산물 종류 좀 못 먹고. 아, 해산물? 아, 해산물. 음. 아아. 음. 볼맛이 없네 눈이 오랜만에 오니까 더 맛있다 그렇지 나 이렇게 안 먹고 어떻게 참았지? 진짜 먹고 싶었지 나 유튜브 맨날 찍어봐 내가 유튜브 맵까? 친구가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열심히 맨날 운동하거든 친구가 일 끝나고 운동, 일 끝나고 운동하는데 열심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재활치료에서 많이 괜찮았잖아 많이 아팠어요 친구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고마워 응? 고마워 응 잘 먹자 우리 나밖에 없지? 병문안 내가 맹참에 갔나? 맞지? 네가 제일 많이 왔어 우리 응 지금밖에 없지? 응 앞으로도 우리 이만 편지 말자 친구야 열심히 살자 우리 그래 그래 응 몸 좀 생각하고 응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? 응 나 10kg 넘게 봤어 아마도 너 요가하지? 응 안 믿기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요가예요 이거 얘기해도 돼? 이거? 응 어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지? 응 빨리 먹었나? 응? 아니야 응 다음부터 우리 한 8인분 시키자 응 4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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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작다 그렇지? 원래 여기다 밥 비먹는 거 맛있네 맞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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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야 병원에서 이 친구가 내가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서울 저희가 여수 사는데 서울까지 병원 갔다 갔어 친구가 여기서 못해서 죽다 살아난 얘야 아 기저귀야 아 믿는데 우리 앞으로 관광해 달라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먹어 이거 먹고 치킨도 시켜줄게 맛있어 맛있지? 괜찮다니까 여기 장반짜장 잘해 다음엔 그것도 먹어도 있다 마파두부 아 근데 잘먹는다 진짜 앞으로 자주 먹자 아프지 말고 다음에 먹을 것은 할까? 다음에 먹을 것은? 다 먹고 거기다 먹었어 진짜 잘먹는다 내 친구 동선이거든 야채가 많아서 씹는데 천천히 씹고 있어 응 체험다 천천히 먹어 내 모자 잘 어울린다 아 진짜? 응 선물로 줄게 태원 선물이야 태원 기념으로 선물로 줄게 다 먹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 친구 동선이가 항상 건강하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알겠죠?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? 안녕